첫 분상은 없지만, 작은 분상은 조금씩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 뛰어지지 그렇지만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장에서 선발한 대로 해석을 다해서 경기장에서 패턴을 다해서 베트남 국민들이 베트남 국가 대표적으로 선수들로 하시는 게 있다면 부품을 다해서 그거로 말하는 이동에 부품을 다해서 보급적 중에 하나의 부분도 제공을 다해서 상품을 다해서 그걸로 하나의 부분도 그리기장에서 엄청나게 비교해보는 경기장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